부동산 전문회사 SKD&D가 인적 분할을 통해 에너지 전문회사인 에코그린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존속회사인 SKD&D는 공간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을 지속합니다. 분할 회사인 에코그린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중개 플랫폼을 통한 전력 거래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.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77%, 신설회사 23%로 결정됐습니다. 두 회사는 내년 2월 주주총회를 거쳐 3월 1일자로 분할됩니다. 내년 3월 29일 각각 변경 상장과 재상장을 거쳐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.